여기가 너무 패스트푸드 집. 어? 이게 뭐야, 여기 패스트푸드 집 아니야? 어, 맞아. 여기에서 저 집어먹는다고? 어, 근데 원래는 여기서 잘 안 먹는데 근데 여기밖에 안 팔아서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. 어, 그래. 뭐 다른 걸 파나요? 나라마다 파는 음식 다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는 되게 다양해요. 밥도 있고 막 그런 거. 우와, 신기하다. 메뉴가 다르구나. 근데 이게 원래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. 그냥 편한 메뉴가 좀 다르네, 진짜. 신기해서. 우와, 이거 또 먹네. 죽을 먹네. 되게. 아, 아침에 원래 죽 먹어요? 중국에서? 네, 죽도 먹고. 우와. 아파요 먹잖아요, 죽을. 맛있겠다. 우리는 못 말리는 식탐 대왕. 윤숙 씨는 아플 때만 드시죠, 죽을? 저는 아플 때만 먹죠. 그래도 되게 신기했었어요. 저도 대장 내시경 전날만 먹습니다. 예, 예. 죽에서까지 중국 향신료 맛이나. 고기 때문에 먹는 것 같아. 죽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선지. 응. 찍어서 먹어봐. 원래는 안 찍어 먹는데.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이거 짠 거예요. 짠 빵이에요? 아, 근데 죽에다가 원래 찍어 먹어요? 아니면 결경 양만 찍어 먹는 거예요? 저처럼 이렇게 먹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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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음. 뭔가 아침인데 밥을 패스트푸드 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, 네. 씩. 아, 네. 알았다. 또, 아, 네. 사실 봤습니다.